1.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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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보셨어요?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제가 여기 또 오게 되거나 오늘은 계속 10회까지 하신다니까요 진짜 보셔도 손에 없으실 것 같아요 재밌는 공연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아가지고 모쪼록 약간은 좀 자랑스럽게 재밌게 놀다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1회인데 믿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게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맛있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노래 너무 좋았어요 오나라님 노래 너무 좋았어요 나라의 결심 그게 원래 원키로 부르려다가 몸을 좀 낮추자 해주신 건데 원키로도 부를 수는 있었어요 콘서트 때 불러주세요 콘서트 때 원키로 물론 하라고 하시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공연 이렇게 했었지만 아무래도 좀 나이가 비슷한 형 누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연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즐거워봐요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앞으로도 저기 나머지 같이 있었던 배우분들 그리고 작곡가님까지 모든 작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모녀듯이 다들 여기를 잘하시는 분들 네 감사도 잘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네 네 월요일인가요? 네 월요일 일주일 시작하는데 요일을 준비해 주셔서 이번 주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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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